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할텐데요 오늘 많은 기자님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SNS를 통해 일단 가치가의 홍보에 아주 엄청난 도움을 주신 팬분들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성공 피디님부터 기자님들과 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가치가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안성공 피디입니다 아침 일찍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팬분들과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굉장히 또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촬영한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도 너무 기대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MJ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혜입니다 네 이른 시간에 그리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좀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청하시고 저희의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아유 이너맨기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일단 같이가 팀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갔다 온 지 한 좀 됐죠 네 좀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보니 여러분들께 오늘 또 즐거운 보험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